고등학교 1학년 능률 김성고 7과 문법 할게요 문법 포인트 1은 우리 저번 시간에 원어프터 최상급 복수 명사였고 문법 포인트 2는 동격이라는 거거든 동격 동격은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은 거 같다 같다 이렇게 동격은 세 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나타내는 방법이 자 볼게요 일단 명사 있고 쉼표 딱 찍고 똑같이 명사 찍어서 동격 나타낼 수 있어 제가 봐봐 I know maple, the fish 이렇게 돼 있잖아 만약에 명사 두 개가 이렇게 콤마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나는 안다 메이플과 물고기를 이거 아니야 나는 안다 물고기인 메이플을 물고기 메이플을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I know maple, the fish 하면 나는 물고기 메이플을 알아요 물고기가 메이플인 거지 그러니까 그 물고기 메이플, 메이플, 메이플 물고기 개를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요런 거 자, the idea of 동사에다가 스터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로 바꾼 동명사거든 요거는 자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야 자 봐봐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아이디어가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The idea of studying English sounds fun 요렇게 된 건데 자 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 문장입니다 자 영어를 공부하는 영어 공부하는 그 생각이 들린다 놈이 하나 나와 외워야 돼 이거 이름 자 명사가 나오고 동격 접속사 대시라는 애가 나오고 자 얘들아 하나 기억할게요 얘 이름이 뭐라고 했어 본격 접속사라는 애거든 자 얘들아 접속사는 뒤에 어떤 문장 나오지? 완전한 문장 마이 도그 스포크 스포크 더 휴먼 랭귀지 자 내 강아지는 말했다 인간의 언어를 자 내 강아지는 말했다 인간의 언어를 부족한 거 있어? 문장 완전하지 그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자 요렇게 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자 이게 바로 동격 접속사 됐이라는 거고요 요 됐이랑 앞에 있는 요 명사 소식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해석해볼게 나는 들었습니다 소식이야 소식을요 자 그 소식의 내용이 뭐야? 그 소식의 내용이 뭐야? 내 강아지가 인간 언어를 했다 엄마 막 언니 막 이렇게 그게 이 소식의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이 소식이랑 요 됐 부터 끝까지랑 같은 거예요 더 뉴스가 요건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동격 접속사 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동격 접속사 됐이고 자 동격 접속사 풀네임으로 적어줄게 자 동격 접속사 됐은요 두 가지 조건을 가져 꼭 두 가지의 무언가가 필요해 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동격 접속사 됐 앞에는 추상 명사가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추상 명사가 있어야 돼 반드시 추상 명사가 뭐냐면은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야 그러니까 책 강아지 이런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사실 생각 믿음 소식 루머 헛소문 의견 생각 노션 뭐 생각 요런 거 자 다시 팩트 사실 팩트야 할 때 그 사실 아이디어 믿음 소식 루머 헛소문 의견 생각 또 생각 요런 게 추상 명사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믿음이 눈에 보여요 소식이 눈에 보여요 소식 지금 오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동격 접속사의 첫 번째 조건 요 동격 접속사 됐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요런 추상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요 요런 게 나와야 된다고 요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동격 접속사가 뒤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동격 접속사거든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 완전한 문장 두 번째 조건 동격 접속사 뒤에는 뭐가 붙어있어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자 이거 동격 접속사 됐이야 됐 뒤에 완전한 문장 마이 토그 아까 했던 거 스포크 동사 더 뭐 휴먼 랭구이지 내 꿈이야 우리 강아지가 말하는 거 말하다 이상하게 적었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볼 게 조금 맞췄나 자 동격 접속사 됐 앞에는 자 동격 접속사 됐 앞에는 이렇게 뭐가 나와 추상 명사가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마이 토그 스포크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은 거다 이렇게 요게 바로 동격 접속사입니다 자 밑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밑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스 일단 접속사에요 원스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접속사야 그냥 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 다 공부해버려 자 일단 너가 accept 받아들인다면은 뭐를 사실을 자 어떤 사실인지 한번 볼게 요게 더 팩트가 있고 어 앞에 추상 명사 있고 됐 뒤에 you are not perfect 너는 완벽하지 않다 완전한 문장 나왔지 그러면은 요 됐은 뭐야 동격 접속사야 그래서 더 팩트랑 됐 뒤에 있는 요 됐 내용이랑 같은 거야 자 일단 너가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진실의 내용이 뭔데 너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너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영어 문장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접 주 동의 끝났죠 그럼 쉼표 찍고요 또 주어동사가 나와요 왜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더 나와야지 자 볼게요 영어 문장은 크게 세 가지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 주어 동사 뭐 여기 목적어나 보호 같은 거 붙어도 돼 주어 동사 뭐 목적 아니면 주어 동사 보호 아니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거 붙어도 돼 일단 근데 그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일단 안 적을게 주어 동사 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 주 동 하고 접 주동 이렇게 접속사 나오면 주어 동사 한 번 더 나옵니다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도 돼 접 주동 쉼표 주동 영어 문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요만큼이 접주동이지 쉼표 여기 주동 나와야 돼 그러면 you 너는요 will be 근데 여기 will be able to다 able to be able to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래 accept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봐봐 will이 뭐 할 것이다고 be able to가 할 수 있다지 그치 그래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뭘 할 수 있게 될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를 피드백을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래 gracefully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지금 gracefully는요 여러분 여기 ly가 붙어있어요 graceful 우아한에다가 ly를 붙여서 우아하게 얘는 뭐냐면 부사거든 자 여러분 하나 기억할게요 자 형용사는 못 꾸며주지 beautiful teacher 명사 꾸며줍니다 부사는 못 꾸며주니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봐봐 우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받아들이다 동사 꾸며주지 명사 아니지 그러면 부사 써야 되는 거야 graceful 쓰지 마세요 형용사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너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피드백을 우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주어로 시작 안 하고 문장이 동사로 시작했어 그럼 이거는 명령문 주어로 시작 안 하고 동사로 시작했다 명령문 고려해라 뭐하는 것을 자 컨시더는 뒤에 목적으로 명사 단어 말고 명사 구 중에 동명사 구가 나옵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말고 자 컨시더 고려하세요 자 뭘 고려하세요 레틴 고 너네 그거 기억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데 명사 단어 말고 명사 구 도 나올 수 있거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말고 명사 구 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명사 구에 두 개 있었다 소부정사 구 동명사 구 컨시더는요 얘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고려하세요 레틴 고 하면은 이제 그냥 그 어 가게 내버려 냅두다 이런 뜻이거든 그냥 가게 내버려 가게 내버려 줘 of 뭐를 the following 다음에 나오는 것들 을 그냥 보내줘 as well 또한 뭘 보내주냐면 자 1번 저지먼트 평가 를 보내줘버릴 평가 of the person 자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giving feedback 이렇게 된 거야 자 지금 자 지금 동사 give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줬어 형용사는 뭘 해주지 명사를 꾸며주지 그치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명사 꾸며줘 사람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버려 자 2번 judgment of yourself 너 스스로 너의 스스로 너의 스스로 너의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버려 이것들 다 버리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3번 동격 나왔다 아이디어 생각 자 추상명사입니다 어떤 생각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문장은요 일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주어 아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there is a book there are cats 이런 문장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there is there are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라서 주어 동사만 있으면 돼 목적어 있던 거 필요 없어 보호 있던 거 필요 없어 근데 이거 주어 아니야 주어 뒤에 있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there is only one way 주어 동사 나왔지 자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있다라는 그 생각 본격 아이디어랑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있다라는 생각이랑 아 한 가지 방식만 있다가 그 생각인 거야 to do something 지금 투부정사가 뭐 해주고 있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only one way 꾸며주고 있어 자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있다 어떤 방식만 있다 to do 할 방식 something 무언가를 할 한 가지 방식만 있다 라는 생각 또 버려라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anxiety 너의 불안 뭐에 대한 불안 이러한 종류의 conversation 대화에 대한 너의 불안 이런 거 다 버려라 if 만약에 너가 can let go let go 아까 버리다 보내주다 이러한 것들을 보내줄 수 있다면 접주동 심표 끝났어 주 동 you will be ready for 너는 be ready 준비가 될 거야 for 뭐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에 대해서 준비가 될 것이야 어떤 피드백인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는 대띠의 완전한 문장 나왔어 안 나왔어 대띠의 피드백 comes your way 지금 보니까 대띠의 추어가 없어 모모는 온다 모모는 동사 앞에 추어가 없어 여러분 대띠의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러냐면은 주어가 없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대시 앞에 있는 피드백을 꾸며주는 거야 comes your way 너의 앞길에 오는 너의 앞길에 오는 피드백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한번 이 동격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옆에 이거 보고 자 내 친구는 믿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요런 아이디어 자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됐 모든 문제 에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견해를 믿는다 모든 문 그러면은 됐 요 동격 접속사 됐었잖아 우리는 완전한 문장 쓰자 every 모든 문제가 every 뒤에 단수명사 모든 문제가 해결책을 가졌다 every 뒤에는 무조건 단수 써야 돼 동사도 단수 has 해결책 뭐 어솔루션 아니면 솔루션스 요런 식으로 쓰면은 뭐 맞겠죠 아니면은 솔루션스 자 지금 어떻게 했어 앞에 명사 나오고요 동격 접속사 됐 나오고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 주어동사 목적을 쓰고 끝냈습니다 뭐 답을 한번 맞춰보고 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오 닥터 제임스 는 표현했어요 희망을요 자 희망 눈에 안 보이지 추상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동격 접속사 됐 문장 만들어보자 어떤 희망인지 한번 옆에 해석 좀 보고 올게요 질병에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자 완전한 문장 만들다 주어동사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새로운 치료제가 이게 주어 같아 은는이가 붙어 있으니까 더 뉴 치료제를 뭐라고 써야 될까 큐어라고 써야 될까 이거 답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메디슨이라고 돼있을 수도 있어요 답지에는 더 뉴 큐어 나는 큐어라고 할게 치료제 그 다음에 그 질병 의 오브를 쓸까 포를 쓸까 더 뉴 큐어 난 유 큐어 포르 그 질병을 위한 오브 그 질병을 아 둘 다 되는데 뭘 쓰지 포리라고 할래 그 질병 질병을 위한 포르 더 굴 그 질병 많은 이빨 내 질병 마슴 일부 이차 이빨 이 질병 다음에